언니 서주는 내가 여자로 태어났어 근데 난 남자처럼 살아야 돼 한마디로 치마를 두르고 태어났지만 난 남자같이 살아야 돼요 뭔가 억신 일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화려한 일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리고 언니네도 신의 신줄이 분명히 있는 집이야 꿈을 꾸던 내 촉이 좋던 사람 보는 눈이 됐던 좋아야 돼 감도 있어 촉도 있어 그게 확실히 뚜렷하게 보여 근데 이게 굉장히 여자 사주라기보다는 남자 사주여서 많이 흔들려가는 사람은 아닐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 남의 말에 많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심지가 굳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사주는 솔직히 돈 없는 사주는 아니야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사업을 조금 크게 하던가 그리고 뭐 100만원 200만원 이런 거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야 단위가 언니는 조금 커 그래서 분명히 돈 없는 사주는 아니다 금전이 안 따르는 사주는 아닌데 아직 기회를 제대로 맞지는 못했구나라는 소리는 나와 잡고 기회가 들어왔을 때 잡고 그 기회를 딱 들어왔을 때 그 밥상을 제대로 먹고 이런 걸 못했다 날렸으면은 날렸지 그리고 무언가 기회가 들어와도 어? 내가 알 거는 같은데 그거를 뒤집어 엎은 적도 있대 어? 이걸 했었으면 어땠었을까? 이런 것들 있잖아 그게 그 기회는 분명히 있었어 언니는 돈을 질 기회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야 많이 적게가 아니라 이 사주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 사주라 그랬잖아 돈이 단위가 크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주란 말이지 작은 거 가지고 언니 성에 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아 저 되게 찌질하게 살아요 좀 근데 찌질하게 산다고? 잔푼에 되게 좀 연연해? 왜 그래 그러면서 큰 거 날리고 어? 그러지 말아야 돼 이게 여자이지만 남자 사주이기 때문에 잔푼에 연연하는 것보다 무언가 그래 잔푼을 모았어 그럼 큰 돈이 되잖아 큰 돈이 나가도 휘둘리지 않는 사주가 된단 말이야 이 사주는 그래야지 언니가 많이 클 수 있어 잔푼 가지고 그러면 안 돼 지금 언니 기회를 뭔가를 얻었는데 언니 사람 관리 잘 못하는구나 언니 직성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뚜렷해서 살가운 사람 아니라고 언니 아... 아니요 주변에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데 많은데 많은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람 그 관리가 되냐고 아니 지금 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끊기는 거지 아니야 나이가 있어서 끊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와서 그 관리를 잘하면은 언니랑 무언가 도모를 할 수 있고 분명히 이렇단 말이야 근데 그런 기회조차도 언니는 이렇어 언니는 떠나간 기회들이 너무 많다 그런단 말이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우리 할머니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활동성 있게 보이지는 않아 일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니 자체가 지금 활동성 있게 보이지는 않아 계획도 아무것도 없어?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래 너? 이러고 할머니가 이건 나쁜 사주가 절대 아니야 네가 굴리지를 못했을 뿐이지 사람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점집에 왔어 어 제가 이거를 해보고 싶은 뭔가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뭐 돈은 없지만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라던가 등등 궁금한 게 있어서 왔을 거 아니야 활동성은 많이 여취가 없다고 보여지지만 궁금한 게 없어? 그 정체성은 못 찾겠어 어떤 정체성?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뭐 보고 찾을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언니는 결혼하면은 결혼을 하는 건가 마는 건가 모르겠고 결혼 사주는 있지만 언니가 누군가와 결혼을 했을 때 언니가 매개살려야 되는 팔자야 그게 바로 남자 사주야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기둥이 돼야 돼요 이거야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고 내가 돈 벌어와야 되고 내가 심지어 살림까지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들어와도 언니는 이게 아니라 뭔가 굵직굵직한 거거든 자 다음 기회가 그러면은 언니가 뚜렷하지 않게 물어보니 내가 얘기를 할게 나온 얘기를 내년까지는 힘들어야 돼 내년까지는 뭔가 언니가 얘기했듯이 정체성 언니 스스로의 정체성 말고 어떤 직업의 정체성 직업이 잡히고 뭐가 활성화가 되고 이런 게 내년까지도 안 돼 그리고 언니 마음도 그게 안 돼 뭔가를 올해든 내년이든 뭐가 차려진다 하더라도 그거 못 따라갈 거야 언니 그래서 내년까지는 무언가 좀 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가 나와 근데 이제 후년이 돼 내년이 지나고 후년이 돼 언니 나이가 이제 지금 6시니까 내년이 7, 8이 돼 그러면은 와 깜짝이야 하는 기회들이 분명히 들어온다고 얘기가 나와 그래서 나이로 보면은 48에 너한테 기회는 들어올 거야 근데 47 후반쯤이 될 거다 근데 그게 남자 둘로 보여 남자 둘이 뭔가 물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가지고 물고 들어온다라고 지금 보이거든 근데 그 기회를 언니가 그때도 선택을 잘해야 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얘가 똥인지 된장인지 그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간 언니가 무언가 선택을 좀 못해갖고 미스가 났기 때문에 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선택만 47쯤 후반에 들어오는 그 선택만 잘하면은 또 굉장히 바빠지고 굉장히 뭔가 이게 작은 돈이 아니야 100만 원을 벌어요 이게 아니라 어? 뭔가 한 건을 했는데 천만 원을 벌어요 이천을 벌어요 이런 기회들이란 말이야 그게 언니 나이 47 후반 정확히 들어오는 건 48이야 그걸 기다려야 돼 됐어? 뭐 먹고 살아? 원래 저기 뭐지 21년도에 남자가 동거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한마디로 낚을 내 저기 명의 명의 빌렸어? 시흥불량자니까 결혼을 할 사람이니까 같이 동거를 하다가 이제 엄마가 허락받고 엄마는 어떻게든 결혼을 시키려고 같이 합쳐라 이제 나이가 좀 있고 하니까 그랬는데 집에 있는 거나 뭐나 다 훔쳐서 도망갔어요 갔는데 그걸 나중에 저걸 하려고 했더니 들어갔다더라고 그 뒤로 제가 이제 멘붕이 났어요 저 지금까지 살면서 특별한 직업은 별로 없어요 직업 없었어요 솔직하게 어렸을 때는 그냥 요쪽에 있다가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래 화려한 직업을 잡던 그냥 뭐 딱히 배운 것도 없고 지금도 그래 그 사기당한 빚을 이제 갚으려고 다른 이제 반도체 있잖아요 그런 데 일을 하면서 안 맞지 근데 1년 반 동안 하고 나왔죠 1년 반도 용하다? 1년 저는 한 번 일을 하면 좀 오래 하는 스타일인데 코로나 때도 이제 식당 같은데 일을 3년 동안도 하고 한 번 하면 다 뭐든 오래 하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살린지를 모르겠어 나한테 맞아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나한테 이게 굉장히 재밌고 맞아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건 언니가 더 느낄걸? 뭐 일은 다 그렇죠 지금도 좀 힘들긴 한데 대사하고 지금 이제 시력급에 받는 중이거든요 그거 하고 먹고 살고 있는 거지 딱히 뭐 지금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돈도 없고 빚도 갚아야 되고 몸도 이제 안 좋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몸이 안 좋고 지금 봤을 때에는 뚜렷하게 내년까지도 진짜 안 보이고 그 들어오는 47, 8 후반 47 후반 그 기회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것 밖에는 없어 그러면 내가 그래 왔듯이 다른 직업을 잡아서 잠깐 알바를 하던 이수밖에는 없는 거야 그냥 지금은 이제 이 생각밖에 안 해요 쿠팡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 장사를 좀 솔직히 하고 싶거든요 언니는 원래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 맞으니까 먹는 장사를 제가 음식 하는 것도 좋아해서 그냥 뭐 닭을 튀기든 뭐라든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선뜻 이렇게 겁이 나서 못하고 솔직히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야 돈도 없을 건데 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건 안 돼 중간에 알바를 뭔가를 잡고 그리고 47, 8세에 들어오는 그 기회를 잡는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해서 언니 팔자가 언니가 많이 움직여줘야지 그 기회가 들어온다고 해서 남자들이 다 끌고 가지는 못해 언니가 많이 끌고 가야지 여자 팔자 디옹박이라고 언니는 남자 팔자를 디옹박 만들어줄 사주야 돈은 거기서 나올지 몰라도 그래서 이런 건 없을 거에요 결국에는